안녕하세요 약간, 흐르는? 칭찬이 흐르는? 안녕하세요 왜 저래? 왜? 흐르르 흐르르 칭찬이 흐르르 칭찬이 흐르르 아, 이거 진짜 흐르르 나 기다려, 깍끍하게 지내줬 깍끍하게 지내줬 오랜만에 봐라 봐라, 내가 시작하지 않나? 흐르르 시작했다?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기다리 자, 오늘은 마취가 파인리오 오케이 좀 기다려, 좀 기다려. みんな挨拶して 오가엘이 ただ이마 元気にしてたらしてました 元気です 元気元気 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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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バニューチャージャー! 안녕하세요, 최저입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저희 네 오랜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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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 저희한테 질문해주신 거 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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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입니다 Q&A 코너 Hussein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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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N Q&Aosed Q&A reactions Q&A 달아주시면은 이제 저랑 마시오 형이랑 다 같이 봅니다 네 질문을 해주세요 어... 고... 아...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뭐 하셨어요? 일본에서 뭐 하셨어요? 일본에서? 응 예시올이 예시올이 집에서 집에서 엄마의 밥을 많이 먹었어요 아... 왕쟈 왕쟈? 응 왕쟌 먹으려고 했는데 이건 으음 어... 뭐였어요? 잊지마 아, 깜짝이야 으아 으아하하하하하 카메라가 있을 vein 아사히가? 저거, 어, 저는 어... 집에서, 이제 오랜만에 집밥 응 더 먹고 맛있었어요?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근데 동생이랑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제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생일이었잖아요 잘 축하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이제 루토도 생일이 이미 지났는데요 잘 축하합니다 잘 축하합니다 축하해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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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저는 이제 가족들이랑 좀 얘기하고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선물을 줬어요 제가 오오 네 그리고 이제 재밌게 지냈습니다 야호 다음? 다음 오늘은 내 아버지의 생일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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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조금 가질 수 있는지 말아 네 네 이제는 장소가 아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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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일찍 할거지? 가능할거지? 그치? 그치? 근데 유토야 일본에서 생일날 맛있는 거 뭐 먹었냐고요? 응 뭘 먹었지? 스시 먹었어요! 아, 그치? 아, 그치? 아니, 그치? 아니, 그치? 아, 그치? 마쇼 정말하우성 감사합니다 하얗트의 뵀고 있는 뵀고 있는 뵀고 있어요 코코아입니다 코코아가? 네, 그치? 어떻게? 코코아가 아, 의상이야 의상이야 의상이야? 의상이야? 나 이거 너무 멋있다 여러분 그 체이저 메이크업 분들이 하트를 만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이제 다들 하트를 만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하트 이제 좀, 좀 좀 빨리하지만 이제 코어야 이제 캐쳐 타임을 한번 가질게요 이제 다시 가지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얼굴 보이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하트 제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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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 내가 이렇게... 준규의 캐릭터처럼 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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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멤버들과 연락을 받았다? 받았다 연락을 받았다 저는 매일 아침에 비디오를 쓰고 있어요 자, 저는 매일 아침에 전화가 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함께하는 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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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虎! 虎! 犬派です 犬派 犬派 今回の動画で見てるんですけど このくらいの猫いるじゃないですか 何で? 会ってんねん 、このくらいの猫いるじゃない 常に話してる そうそう 、めちゃめちゃめちゃ ってやってるパッてやってらこうやって 시청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来ます せーの いいクレープ いや ごめんなさい 冗談です 次は 韓国語 朝 晴人ラーメン食べましたか 食べました 宜しくて 美味しかったで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タイゴラーメン トラックあったもんな タイゴラーメン タイゴラーメン そうっすよ いやもう 僕あのお母さんが 見せてくれたんですけど 僕いけなかったです 사진을 봤어요 네 저의 트랙을 봤어요?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이제 선생님이 한국어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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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멤버가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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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저는 긴머리 좋아해요 네 저 긴머리 좋아합니다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오늘의 TMI 이제 저부터 먼저 할게요 저는 여기 와서 마시오 형이랑 탁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네 근데 둘 다 다 못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겠습니다 다시 연습해야죠 저는요 머리를 오늘 염색하고 왔습니다 와우 머리를 새로운 새로운 색깔 약간 과일색? 맞아요? 아닌데? 맞아요 약간 브라운 그레이 예스 브라운 그레이 헤어 컬러 헤어 컬러 브라운 그레이 위열이 핫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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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필드 핫필드 나이스 예이 캬프 그레이 예스 마이 캬프 그레이 댓글 읽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질문콘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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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면 너무 빠른데 감사하겠습니다 하루에 현석이 형한테 짜파그를 다시 만들 거야? 네 만들게요 나중에 착합니다 아사히 오빠 보고 싶어 하는데 왜 트위터... 아 죄송합니다 저 트위터 좀 자주 올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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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요리 가장 좋아하는 가정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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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만드는 거 집에서 만드는 거 네 나 너 너 너 그라탄이잖아 사이 그라탄 좋아하죠 그라탄 좋아합니다 네 저 엄마 그라탄 좋아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야코돈 아시죠? 이게 제일 좋습니다 그 계란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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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랑 뭐 막 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는데 독밥 맛있습니다 네 독밥이죠 저는 여시는 저는요 스키야키입니다 스키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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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마셔요는요 저요 맛있지 우리 가족이랑 먹으면 모든 게 다 맛있어요 확실히 멋있다 이게 제일 맛있네요 한번 그럼 저 오랜만에 마셔요 기졸님 보고 싶은데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오오! 슬픈 스키야키 아저씨 아저씨 네 네 네 아아아 기졸님 아 호흡 아 감사합니다 어이 오늘 하루 행복한 스스로 왔습니다 여기가 더 큰일 났다 근데 뭐 그게 자꾸 나한테 얘기할까 모르겠는데 하루토는 신척 몇 cm? 아직도 더 길고 있었어요 길고 있었어요 그니까 진짜 길고 있었어요 길고 있었어요 잡았을까? 약간 아, 보일 거에요 약간 느낌 알죠 그냥 서서 보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욕관이... 보여요? 네, 거졌습니다 거졌어요 진짜, 진짜 약간 루토가 이 정도였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 한 185 정도 신발 지금 약간 뜨거워서 그런데 네, 한 185 정도는 있지 않을까 아 그렇다 아, 그리고 2mですか? 그, 하트가 어? 하트 넘어 이거예요, 하울 천만 개 천만? 네, 천만 하트 천만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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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Q 1Q 2Q 2mですか? 2m 다만 뭐 서로 고치 2m 1Q 1Q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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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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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Q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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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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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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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Q 1Q будетис이야. 눈 hated putting in 때 눈 flip affected 로봇이 왔었기 로봇 오이 왔었기 로봇이acie 여기와 바래에 사이 왔었기 아사이 왔 otro 전 단계가 piece 또 analysis 문제임이 있으니까 자씩 fewulates unter 아사이가 더 랩 gay 브라lines 그럼... 자...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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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すいません? 형... すいません どうぞ お願いします この子あの 古音楽いらない太 blah tense フフフフッ 誤動やりました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이오리한테 과자튠이 났다니 더 오사고 골라 객까지 말이야 신까지다 여시 형 제일 좋아하는 색깔 뭐냐고요 저요? 저는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은 금색입니다 사실은 멋있다 검은색도 좋아하는데 금색이 제일 좋아해요 네 금색 네 머리가 금색 아니에요 갈색 아니거든요 저는 흰색이 가장 좋아해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전부예요 모든 색깔 좋아해요 이거요? 네 마셔요는 무슨 색이죠? 저는 다들 아시겠죠? 네 보라색 네 마셔요 보라색이 좋고요 일본어로는 한국어로는 일본어로? 네? 왜요? 일본어로는 한국어로는 일본어로? 한국어로? 고참을 마세요 고참을 마세요 일본어로는 한국어로는 한국어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번호 단번호 네번호로 얘기할 때 섞어서 말해요 네 그러니까 설거지 응 응 요시건 뭐 나이 나이 시켰어요 응 응 팝 시켜요 고참을 마세요 고참을 마세요 팝 시켜요 팝 시켜요 팝 시켜요 팝 시켜요 고참을 마세요 ATH 저희 생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불 붙여서 해도 되나요? 혹시 오케이 지금 할 때 열심히 해주세요 조심해 주세요 빠르게 하고 이제 돼요 오케이 조심 세 하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루 만성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하나 아침에 2번 남긴다 아침에 3번 남긴다 아직 남긴다 아직 남긴다 아직 남긴다 아직 남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트레저맵 그거 있잖아요 그러면 시즌2로 갈까요? 시즌2로? 제일 좋아하는 편 난이가 업무소으로 갔다 갔대 남노카이가 업무소으로 갔다 갔대 저는 베이비시터 편이 제일 재밌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는 불 마블 너무 많이 해서 시즌2 시즌2로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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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네, 감사합니다 공기가 너무 좋았어서, 맞아요, 산이 오셔서 약간 오랜만에 눈을 만져서 되게 좋았어요 네, 상쾌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본의 곡은 듣고 싶어요? 모두 듣고 싶어요 네, 질문이 왔는데 당연히 다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그렇군요 듣고 싶어요 응, 이거 알았다 작업실 더 끊었어요? 작업실이요? 지금은 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저 조금 많아졌거든요, 제가 지금 제 작업실이 처음에 나올 때랑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많이 꾸며서 올리도록 할게요 SNS라고 네, 팝 네 하루토, 지훈이가 바퀴벌레를 잘 잡는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제가 또 귀신은 무서워하지만 벌레 같은 거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남중은 무서워하지 않아 남중이 松本くんピースお願いします 松本くんピースお願いします 松本ピースしてます 松本ピースお願いします 松本もうしてます 松本あさひさん 日本のおすすめの曲をお願いします 松本日本のおすすめの曲 松本僕は 藤かぜさんっていう 人の 曲が好きなんですけど 肩 藤かぜさんっていう アーティストの方がいるんですけども 松本めっちゃかっこいいよね 松本すごいいい曲が 松本の方の音楽がすごい 僕にとってすごいインスピレーション受けたり 松本やっぱりすごい わぁすごいなってなる音楽を作る リハルお方なので 松本そうですね 松本そこでいっぱい いろんな影響受けたりもしてますね 松本僕もあれですよ 日本帰るときに 飛行機の中で 藤かぜさんの帰ろうを聴きながら 松本そうですね もう泣きますよ 松本全部いい曲ですね 松本全部いい曲ですね 松本僕はJPだ 上美さん 出ました 上美さん 上美さんもカッコいい 松本ブラデー 松本ブラデー 松本おー 松本おー 松本あさゆくんあれですよね 松本CDまで変えましたよね 松本変えましたね 松本変えましたね 松本DVDも 松本本当のファンですから 松本お予約しました 松本あははは 松本大ファンイン 松本あ、明日誕生日なんで 松本お誕生日なんで 松本お誕生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出てください 松本あのー 松本あのー 松本お誕生日おめでとうございまーす 松本やっ! 松本何さん? 松本やっ! 松本あ、あのこうグワッていっちゃって 松本あー文字だけ見てば 松本ごめんなさい 松本すいません 松本心臓さっきの 松本うん 松本心臓爆発寸前の歌詞どう思いますか 松本あははは 松本いや僕はめっちゃ 松本あれですか? 松本耳に残るみたいな 松本あ、そう 松本そう、独特? 松本やっぱ一撃でちょっと 松本あー 松本そんな感じ 松本たとえうまい 松本100点そう 松本100点のたとえ 松本これじゃんたとえはない 松本それやっぱ 松本YGやな 松本そうですね 松本やっぱ 松本心臓爆発寸前です 松本何すん前? 松本爆発寸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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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本マシオくん 松本ロング派かショート派ですか 松本みんな言ってください 松本もうみんな言ってください 松本僕だけじゃなくて みんな 松本でも 松本じゃあ 松本っぱって言ってよ 松本僕はね 松本でも 松本どっちなんや? 松本そんな気にしたことな 松本ちょっと 松本ちょっと 松本よそんぶん 松本俺入って 松本 좀 신경 안 쓰는 거 松本キロド 松本多分似合ってたら 松本うん 松本うん 松本 잘 어울리면 괜찮다 松本うん 松本これで俺がそう言ってしまったら 松本前がロングって言ったの 松本そうだね 松本いやー、バラストってショートでしょ 松本いやー、ロングでしょ 松本いやー、ロングでしょ 松本劇論部 松本ラプンツェ 松本長す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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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松本ラプンツェになったんや 松本俺それ好き 松本好き 松本大変そう 松本ラプンツェルぐらい 松本買える 松本あぁ 아, 문님의 사랑.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희가 한 번에site. 네. ATO가? 시그나는 109의 뷰. 109를 이때는 를요. 응. 109를 뷰에서 한 번에 그러는 거예요. 와. 네. 이제는 한 번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거 봤을 때 놀랐어요 정말 꿈, 꿈, 1つ의 꿈 맞아요 생으로 봤을 때 하이, 생으로 봤을 때 사진을 찍고 있다가 맞아요 그게 좀 싶었을 텐데 근데 그냥 놀 수 있던데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가게입니다 공연의 오가게 저희쪽도 복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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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고 싶은 머리 색깔 있어요 약간 한번 확인했는데 옛날에 바꿀 수 있어요 제가 검은색, 발색, 금발, 약간 흰색 다 해가지고 색깔 있는 거 이런 색깔 있는 거 파란색? 네, 색깔 있는 거 네, 먹으십시오 저는 저는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사실 없어요 검은색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블라운드 잘 어울린 거 블라운드 발색 파란색 네이비 이런 색깔 나 어두운 파란색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기회가 생긴다면 해보겠습니다 저는 저는 진한 핑크색 언젠가 해보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잘 잠시만요, 저는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빨간색 빨간색 그걸 알게요 네, 알겠습니다 빨간색 마셔 형님 네, 모두 잘 어울리는데 저 그렇죠, 그렇죠 마셔 형 거의 많이 했잖아요 네, 저는 마셔요 금발라는 거 한번 보고 싶겠네요 금발? 금발? 마사이처럼 네 백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이스티 다음에 뭐 이건 아메리카노 이건 아이스티 그리고 그리고 이건 반케이크 금발라는 거 여기가 긴 거 이 긴 거 막시 오레토로오야 오레토로오야 오오 여러분 아세요? 그 시오에 오레토로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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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오모 야 에? 여려 오레토로오야 오모오모 이제 다음 질문에 절대 내가 그럼 오케이 이제 참 박수 시작합니다 오케이, 이제 참 몰리아계세요 네, 슬슬 슬슬 시작! 우리 도로야 어머! 어머놀이! 어머놀이!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놀이! 어머니! 여보, 어머놀이!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볼 수 있어요 내일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끄의로 오렌지! 아,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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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뭐 이런 거... 이 contributions? 이끄기! 에? 그럼 오렌지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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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やつ 좋겠다 아주 настро 뭔가 새로운 앞에만 쓰기 오모노리 오모노리 오 모INO의 오モノ에 오모로이 오모로이 오모로 오모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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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ated 오모로이 진짜 시계캐라? 오모로이 오모로이 그래서 오모로이 네 진짜 오모로이까라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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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모로이 호맘은 오모로이 집이 희메다 박힐 시계 노리까나 시계 노리까나 하하 시계 노리 시계 노리에 시계 노리에 오모로이 진짜 근데 나중에 알아봐 하하 요스 군 좋아하는 래퍼분 계세요? 좋아하는 래퍼분이요? 네 일본에서요? 일본에서는 뭐 저는 먼저 좋아하는 분을 다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힌드릭 라마 분 라마 씨 좋아하고요 네 제이딘 스미스 씨도 좋아하고요 네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는 역시 일본에서는 렉스 군 렉스 렉스라는 분이 엄청 멋있어요 네 멋있죠 리스펙트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질문이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좋아하는 래퍼를 말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거 말할 때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트래미스가 좋아하고요 이제 한국에서는 시케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토지라는 분이 좋아하고요 네 저도 한국에서 좋아하는 래퍼 래퍼분이 있습니다 이거요? 저 처음 들어보세요 네 네 네 네 홈메달이? 일곱이 아 아 그 온슈타인 님도 좋아 아 그렇지 후쿠키 후쿠키 오는 새우 만나기 하루도는 여리오타 시사시불이니 히킴다이 아 저의 텐션이래요 저깐 여리올 여리올타 여리올타 여리올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구는 어디 갔냐고요? 아사이... 스코옥 가겠습니다 여동생이 잘 갖고 계십니다 갖고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 요치 보냈거든요, 본집에 그래서 지금 엄마가 되게 아껴주고 있어요 와우 요치 요치 아사이 이제 호노우키 시대 아사이 저uments 아사이 저게 countdown 협조цы Laura 이제을 석 다 zie 오늘은 아사이 형이 이런 표정을 해도 저희는 안 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거 질문은 아닌데 제가 엄청 부러운 거 있어요 마시오랑 사이 그리고 진짜 부러운 거 있는데 그 모양 하면 내 표정 있잖아요 이상한 표정 사이랑 마시오만 살 수 있는 표정이 있어요 저도요? 이거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와도 돼, 오늘은 다 나와도 돼 여러분들 벗은 적이 있어요, 무조건 한 번 이거 보고 싶었다가 이거를 저희가 진짜 하고 싶어서 작년 표에 하고 있죠 작년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화면에 별로 티가 안 나요 괜찮아요 가까이구나 가까이니 와서 팬이구나 비 안 났다니까 저, 저는 이거 한 점만 돼요, 저는 잠깐, 잠깐 연습하거든요 네, 나와도 돼 카타워거잖아 카타워거잖아 버거는 제 아, 대킹 같아 아, 대킹 같아 아, 대킹 같아 아사히 형 라인 저장한 이름을 알려달래요 아사히 형? 아니, 저요 저, 저를 어떻게 저장한 이름을 라인 그 이름이... 한 명씩 고? 아사히 형, 이거 안 나요 아, 이거 아사히 형 아, 이거 아사히 형 아, 이거 아사히 형 아사히 형 아사히 형 아사히 형 아사히 형 조금 완전히聞けないから 야야 또까 정답은 아사히는 것 같다. 정답은 그저가恥ずかしくて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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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physicians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양상아 가구 아사히가 뷔리 복일 다음 이야 박니라 아사히 neighbor 아사히가 아사히가Eh 아사히고 이 Phil고기 아 아는 시이 네 아는 시이 벽も楽시켰다 아는 시이 형은 진짜 아마 진짜 한View래 정말 제가 예를 들었는데 동일한 어떻게 보았고 싶어 him 그래서 인자가 여러분이 정한가 전자로 조한가 도중에 정한가 오이카기하지 않게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방법教えて下さい 다이어트 방법 두부 두부랑 강좌 계란 계란 같이 먹으면 체육 체육, 체육, 다이어트 저는요 그거 물 마시기 물 많이 마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은 땀 많이 나니까 배가 채워져서 네 많이 식욕이 없어져서 물 다이어트 다이어트 이것도 있어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나는 사람 동네에서 들은 건데 아침에 일어나면 살짝 차갑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으면 약간 살짝 따뜻한 물을 마시면 좋대 그 다음에도 추천할게요 뭐라고 해요? 그럼 사유 사유? 응 사유 사유는 좀 더 감사합니다 요즘 저도 사유 마셔요 사유 한국어로 모르겠는데 사유라고 할게요 일단 사유 마셔요 사유 마셔요 사유 카드야 카드야 카드의 카드가 카드가 가고 싶은 나라 있어요? 저 만약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런던, 영국서 가고 싶잖아 와, 가고 싶잖아 런던 가고, 런던 가고 싶어 가고 싶어 저는요 저는요 알았다 내일은 가진 형과의 또 가올래 저는요 조금 아이돌 해도 돼요 네네 아이돌 해도 돼 트메이븐이 있는 것이면 어디든지 가고 싶습니다 맞긴 해?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이네요 진심이에요 진짜 월드투어 해보고 싶거든요 약간 열심히 해서 진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다음 저는 미국에 한 번 가고 싶습니다 인정 힙합! H, R, B, M, H, O, B H, R, B, H, O, B H, R, B, H, O, B 맞습니다 저는요 이제 저희 꿈 중에 하나가 월드투어잖아요 그렇죠 우율로도 세계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저희끼리도 한 번 여행 더 보고 싶어요 맞아요 인정 그러니까 저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다 같이 있으면 좋죠 인정 다 갈 거예요 좋은 세계 저희끼리도 한 번 깊이 잠깐만 loca ñ앉신 질리can 윤흥이 confusing 윤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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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빠른데? Let's go! 오케이! 게임! 파 말고 밥? 밥 말고 다른 거 뭐 했어요? 밥이 말고 그러니까 게임 저 게임 했습니다 저는요 집에 큰 테이블이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요 그 테이블을 써가지고 광대에 휴지 하고 탁구를 했어요 재밌지 이걸 사이한테 사진 보내고 네 사진 봤습니다 재밌지 너무 귀여웠어 네 저는 사이랑 그 이상한 얼굴 찍고 서로 보내고 너무 할 게 없어서 제가 서로 라이프 제가 그 서로 없어서 할 게 셀카로 셀카로 보내고 서로 웃기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식혜 놀이 아니거든요 어머놀이 되시잖아요 그때는 어머놀이 저와는 이제 먹고자고 하고 이제 아사규랑 전화하고 같이 스위치하고 어 그리고 뭐 했지? 그런 거로 했습니다 어 어 어 저도 진짜 게임 같은 거 많이 했고요 네 뉴토라는 거 많이 했고 여동생이랑 같이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보다 뭐 게임 다 잘하더라고요 어 뭐 있어요? 네 저보다 확실히 어 케이크 먹어 주세요 아 아 아 커팅 커팅 얘기하느라 죄송합니다 케이크 그러면 지금부터 나한테 입고 네? 커팅 씨? 커팅 씨 bodily 할인 커팅 씨가 wtih 커팅Set 커팅 John 카파 카파 샤오 자요 bitten 아, 요... 요-ゆし君PIZZA가 가 leagues zte가 될 수 있어 謎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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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wo warto 아, 나이스 카티니 해 해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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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σ뉤가 안cting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우위나가 남자리한테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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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가 타베TA이! 타베가... ух핰 또 이게 맞는것이... 지금의 삶을 옷이래요? 아니, 맞어. 아니, 안가? 아븐,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민트 초코 좋아할까? 타베다구 나癖 에에에에에!!! 僕은... 민초! 응 안 먹었습니다. 민초 안 먹었어? 네 민초 파 아니다. 저도 근데 민초과 아닌데 민초과 안 먹었어 네 안 먹어봤어 한 번 더? 네 한 번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민트는 먹어봤어? 민트? 민트 아이스크림? 초코는 먹어봤어? 초코는 먹어봤지 민트는? 민트 안 먹어봤지 민트 초코는? 민트 초코 안 먹어봤지 민트는? 민트 안 먹어봤지? 민트 안 먹어봤지? 민트 안 먹어봤지? 먹어보고 싶어요? 뭘 먹어보고 싶어? 죄송합니다 너무 짜증나 아쓰 하루도 렛츠 퀘스천 월요일은 퀘스천? 하루도 하루도 순 closet fazenda 순pees 순ston 상정 시간 zar Pi 원하는 너리 리퀴스토 리퀴스토 어떤 기획을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듣고 그 만큼 계속 될 수 없지만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트레저 맵 시즌 2 하고 있잖아요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는지 그런 거 다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희가 한번 볼게요 리퀴스토 알려주세요 근데 이 시간을 채워야 해요 저희 둘이 오케이 마수야君靴의 사이즈는 몇 cm인가요? 27.5cm 저는 신축이 작아요 27.5cm인가요 27.5cm인가요 음악사이 악기를 쓰고 음악사이 이거 재밌겠는데? 뭔데? 이렇게 10.5cm인가요 1.5cm인가요 1.5cm인가요 3.5cm인가요 정국들? 그러니까 문과사이 문과사이 마시 드럼 형사품들아 아무튼 그러니까 드럼 2개 랩 랩 신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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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컬 DJ 지사 어떻게 이게 이게 GD 나네 아 정국이 정국이 아 정국이 wissen 뗘카가 챌린지 뗘카가 아... 아, 이따 그러셨어 입다든지 하이다든지 YouTube 쭉 좀 자 gangs 장애인 בה 수수 하이다든지 괜찮아요 고마워요 컴포지션 같으면 좀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맞죠? 네 저는 좀 태가 같은 게 뭐죠?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네 죄송해요 마피아 게임 료리캐 료리캐는 뭐 카라오케 대회 카라오케 대회 료리캐 ... 멘트 M1 시옥 M1 무진島에 가고 아사히와 함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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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의 아래가 무진島에 무진島? 무진島에 무진島에 왜? 왜? 무진島에 이사를 무진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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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여러분 재밌었어요 저희가 계속 얘기를 안 하고 보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저 다음에 좀 그러지 않을도록 노력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12명에서 만나죠 그쵸? 그러네요 현석이 형 생일 때 만나는 건가? 아니면 반반에 씻고 씻고 아니면 반반에 씻고 씻고 마지막에 반반에 씻고 씻고 마지막으로 끝까지 내가 딱 네 죄송합니다 자, 아사에 끌까요? 네 스레저메이커 여러분 저희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고 앞으로 많은 활동을 기대하시고요 공감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찍고 한 번 더 찍고 한 번 더 찍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브이앱 재밌었고요 이제 재밌었고요 앞으로도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여러분들 궁금한 거 답변을 많이 했는데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에는 진짜 재밌게 할게요 진짜 배가 풀어지도록 많이 시계 놀이 대박 시계 놀이 시계 놀이 사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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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 계속해 네, 그럼 여기서는 이 진짜 다음에는 진짜 여러분들이 입이 찢어지는 정도로 웃기게 할게요 이제 저희가... 약... 고카사 안 해야 되나? 약 뭐지? 한 달 정도 저희가 빈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못 만났는데 이제는 이렇게 라이브도 하고 라이브 그리고 다른 SNS에서도 많이 저희를 볼 수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토르자 채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토르자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르자 사랑해 다음 봐요